Q. 이모진 선배님과 함께 공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? 저는 최근에 이모진 선배님 완전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모진 선배님이랑 같이 공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둘 셋 어? 둘 셋 5, 6, 7, 8 붉은색, 붉은색, 그 사이 삼성 그 참 시간 아 잠시만요 auf 미치고 저게 저 신어등이 내 머리 저게 저 비벼버려 지금 6, 5, 6, 7, 8 게임 iOS 4, 1, 2, 2, 3 유사시간, 그거는 도쿄에서 진짜 신기해요 유사시간? 오 저는 맨날 맨날 그냥 여행같은 느낌? 하하하하 그래서 어, 유케, 라면이랑 떡볶이, 김밥도 너무 많아요 네 네, 모르는 이름도 너무 많아요 그냥 맛있어 네 저도 너무 믿지 않아서 so yeah I prefer MBTI, too 오케이 저 텔레폴 텔레폴? 네 왜? 아, 유가 그래서 여행하면 그냥 돈 빌어보세요 음 가끔 숙소에 가족들이도 숙소에 집고 먹을 때 가족들이 먹고 싶으면 좀 빨리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좋다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인도네시아 오 오 너무 좋은데? 하하하 그럼 지금까지 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땡큐 쇼